음...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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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데요. 그 박 대리님이 그러시는데 병가 내셨다고. 박동천 씨. 아, 말이 잘못 전해졌네요. 병가가 아니라 휴가입니다. 너무 오래 쌓아놓으면 없어진다고 해서 얼른 썼어요.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 무슨 일로? 저기... 데모데이 보셨죠? 아, 그럼요. 축하합니다. 진짜 아주 잘 해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이에요. 내가 뭘... 난 한 거 없죠, 그냥. 맨날 딴지나 걸고. 팀장님 딴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감사해요, 진심으로. 팀장님. 아, 제가 운전 중이라서요.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길이라. 아, 죄송해요. 그러면은...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어...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전복죽 사다가 문 앞에 걸어놨어요 뭐야 문 앞이었어? 싹ountain 싹 싹 싹 싹 아멘